네, 너무 심한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나 부탁드립니다. 저희 내일 나올 슈룩에서는요. 아, 궁금해. 제가 진짜... 어, 깜짝이야. 아니, 장르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되면. 드라마 장르가. 야, 제가? 네? 제가 정말 멋있게 나올 겁니다. 어머! 야, 그런 스포를 하면 어떡해. 진짜 그거까지는 오픈하면 안 되죠. 정말 멋있게 나와. 아니, 진짜 승민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아니, 1회부터 멋있게 나온다는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솔직히 진짜 멋있게 나오긴 해요. 진짜 멋있게 나와요. 아, 큰일 났네, 진짜. 너무, 저거, 저거. 너무 습하다. 심장 부여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옥자연 씨. 사과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자, 옥자연 씨. 공개합니다. 뭡니까? 아, 저는. 아, 저는.